오늘 제가 히든 섹터로 가지고 온 섹터는 바로 2차전지 핫하죠. 굉장히 핫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섹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생산 쪽으로만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양, EM플러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들 가운데 개발은 하고 있는데 양산에 들어갔을 경우 과연 어느 섹터 또는 어떠한 종목들이 같은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섹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먼저 잡아놓으시고 내가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 여러분들의 정확한 투자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매매 첫 번째 종목 바로 원준이 되겠습니다.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목인데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화학 등 주요 거래처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학습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슈는 이슈일 뿐입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이슈만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세력들의 뭐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원준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신가요? 수상한 흐름이 한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매매를 진행을 안 하더라도 이 종목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세력의 흔적을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 자, 직관적인, 직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큰 거래량들이 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서 주체가, 매매의 주체가 되시는 그 기관, 외인, 즉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나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맞죠? 자,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올 매매 패턴과 비슷한 우상향의 추세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 병곡점, 누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락을 하던 추세에 병곡점을 발생을 시키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다라는 것. 아, 너희들 물에 많이 잠겨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원준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나온 거래량들이 너무너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단에서 들어온 이 거래량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는 다릅니다. 유통 주식수 대비 얼마만큼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241 이평선은 1년 동안의 평균 심리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산 사람들과 아래에서 산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평균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심리선은 가격에 와 있고 21선이 밑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격도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매수 타이밍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죠. 자,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 하단 구간,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고 나서 다시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올매매 자리에서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MACD, 즉 화살표의 표시가,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원준이 되겠습니다. 원준이라고 하면 우리 학습방에서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드려요. 까나리아 바이오 할 때는 아나까나까나리 까리키포웨이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잠든 후에 잊지 마시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도 좋은 흐름들도 보여줬었는데 박셀 후, 박셀하, 박셀박셀박셀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I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매매 기법, 매매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커졌던 매매 일자가 있습니다. 그 매매 비중이 높은 자리를 확인을 해보니 14,500원 선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떠한 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야, 지금 말이야 주가가 만 원인데 만 원 이상에서 자꾸 공매도가 나오네. 어, 그러면 올릴 수 있는 힘보다 공매도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겠지. 아, 그러면 나는 다른 종목에, 다른 종목에 매매를 진행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던집니다. 매도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상하게도 엇박자가 여기에서 많이 나요. 내가 매도를 하면 올라가고 내가 매수를 하면 내려오게 되는 엇박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 CIS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패턴들은요. 물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 이제 좀 캐치가 되시나요?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우하향을 하고 있던 추세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매수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잡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는데 고수들의 영역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이 병행이 되어서 내가 나만의 기준이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 잡혔을 때에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려면 안전한 매매,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병곡점을 확인을 하셔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선 세 가지만 그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추세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학습방에 오시게 되면 모든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원포인트 강의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학습방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우하향을 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병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쪽 아래 라인을 보시게 되면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올매매 자리 양쪽에 두 군데에 물이 찼죠? 물이 찼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후에 5%, 7%, 10%의 절반 매도 후 나머지 물량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홀딩 했을 때 계속적인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절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반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재미있게 많이들 적용을 하시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위까지의 상승 부분의 절반 라인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41 2평선을 다시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1년 동안 이 종목을 서로 사고 팔고 한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에 와 있다. 거기에다 21선이 현재 21선이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격도에서는 21선과 61선을 많이 쓰죠. 하지만 지금 자리 우리가 노림수를 가지고 대기 매수로 잡을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CIS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우선 우리 학습방 다시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세 번째 공개하기 전에 학습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이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노란톡방으로 줄줄이 입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참 긍정적인 반응도 좋습니다. 설명이 쏙 잘 들어옵니다.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시네요. 같은 반응들이고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화면 오른쪽으로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올 매매라는 매매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무료로 계속해서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여쭤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닉네임 다드님께서요. 아래 칸 위에 칸 물 차는 곳은 뭔가요? 라고 하시면서 RSI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게 좀 궁금하셨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윗칸 아래칸 물 찼을 때는 매수사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보조지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수식을 바꿔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토케스틱과 RSI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보조지표 하나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지표를 추가를 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수치를 정말 많이 변화를 주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변화를 주어보고 저렇게도 변화를 주어보고 손절도 해보고 때로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루면서 허공에 발차기를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낸 방법들이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지표만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조지표를 통한 매매 패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습방에서는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날그날 들어가는 종목들 들어가셔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올 매매를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친구를 통해서 종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왜 예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그 프로그램 중이에요. 블랑카라고 있었습니다. 블랑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사장님 나빠요 아실 겁니다. 700% 간다 했어요? 500% 간다 했어요? 매수 했어요? 마이너스 50% 됐어요?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들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아예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타이밍에 맞는 우리 네올 매매 기법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올 매매 패턴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요. 여러분들 계좌 색깔은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 우리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직관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추세 전환 또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 우하향의 추세가 있었죠. 하락 추세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의 추세를 그어줬는데 공부 안 하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매수. 매수. 왜 매수하셨을까요? 돌파 매매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게 되면 큰 손실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왜? 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한 것이지 종목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관직 종목에다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저점을 올려 세워주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선 3개만. 직선 3개만 그어보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 변곡점에서 내올매매 자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올매매 자리를 보시면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올매매 자리는 우상향 추세에서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하셨어요? 보시면 매수했죠? 매수 후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은 뭐라고요? 홀딩 따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비중 절반을 남겨놓으셨다.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보시면 241 입평선이 있어요. 주가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도 있고요. 반대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241 입평선을 뚫어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산 사람들이잖아요. 1년 동안 사고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 241 입평선이죠. 21선은요? 그럼 21선은 며칠 동안 산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한 달이죠. 20일 동안 산 거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산 사람들과 1년 동안 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본전에 와 있는 겁니다. 즉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는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업 계열을 보신다고 하시면 실적도 나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의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 하단 부분의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매수 타점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